여러분 46절 시작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Every day they continued to meet together in the temple courts English Standard Version은 and day by day attending the temple together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고 한국어 성경을 보시면 조금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attending the temple together they continued to meet together in the temple It didn't say they had one mind or one spirit 그렇지만 한국어 말씀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한번 본문 띄워봐 주시겠어요? 46절만 한번 띄워봐 주시면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한국어 성경에 어떤 것들이 추가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원어로 보면요 파라스칼레테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파라스칼레테오 조금만 더 쉬우면 이걸 좀 표어로 하시면 너무 좋겠어요 파라스칼레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요 계속해서 연기에 나아가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헌신하다 계속적으로 한 마음을 품다라는 모든 뜻이 한 단어에 들어가 있어요 파라스칼레테오 너무 좋은 단어죠 할렐루야 저만 이렇게 들떠있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반응이 그러시면 내년도는 이런 헬라어로 제가 비전 선포할 거예요 여러분 프로스칼레테오 프로스칼레테오라는 이 단어를 이 단어 안에 한 마음을 품다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다 continue하다 constant하다 또 어떤 사전에 보니까 to adhere to one be his adherent 같이 붙어있다 to be devoted 헌신해 나아간다 이런 좋은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스칼레테오라는 그 단어 하나가 한국어로 설명하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가 한 문장이 아니라 한 단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프로스칼레테오라는 단어 그래서 영어성경에 그래도 이거에 더욱 준하게 해석해놓은 영어성경들을 찾아보니까 New King James Version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So continuing daily with one accord in the temple That makes sense, right? One accord, 한 마음으로 accord하게, 화합되게 그리고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의 NASB에는 Day by day, continuing with one mind in the temple 한 마음을 품게 했다 그리고 템플에 모였다, 성전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마음을 품고 프로스칼레테오, 우리가 한 마음을 품는 것을 계속하여 전진해가면서 섬김도 계속해 나아가는 2020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깊은 단어 한마디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고요 그리고 한 마음 되기를 힘썼고 섬기기를 힘썼다 이 좋은 뜻이 다 들어가 있는 이 한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이 46절을 근거로 우리가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먼저 무엇이 필요한가? 나의 부흥이 필요하다 같이 한 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부흥 I rise up 우리 영어로 한 번 읽을게요 시작! I rise up 내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Rise up oikos oikos은 목장이에요 Rise up Before we say rise up oikos We gotta say We need our, myself to be rise up We have to rise up 한 개개인이, 한 영혼이 일어날 때 목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목사님, 근데 왜 46절을 근거로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나의 부흥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내가 내 발로 성전에 나와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갈망하고 영적인 부흥에 대해서 갈망했고 영적인 부흥에 대해서 경험과 체험이 있는 사람만이 계속 나오기를 힘쓰는 프로스칼레테오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나와봐도 은혜 받은 적 없고요 3년 동안, 4년 동안, 5년 동안 제가 예배당을 왜 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출석, 그냥 카드 찍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은요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성전에 와서 여러분들 한마음되기를 힘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그런 경험이 없어요 놀라운 경험이 없어요 내가 여기에서 나 원래 눈물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막 눈물이 비오듯 나고 내 죄가 생각나고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감정보다 더 깊은 걸로 들어가면서 내가 오열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막 느끼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회개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한다는 게 막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내 죄 때문에 우는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순간 너무 넘치게 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게 내 죄 때문인데 내가 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게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동시에 일어나는 게 은혜예요 아맨 하신 분들은 아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걸 소망하고 상호하게 되죠 왜요? 세상 어디에도 그런 재미가 그런 영광이 그런 짜릿함이 없으니까 뭐 여러분 한국 TV를 보든 개그콘 드라마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거기는 그 줄 수 있는 감정은요 그냥 감정 심리 꺼지는 까지는 건드릴 수 있어요 영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볼 때 영이 건드려지는 거예요 성령이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 한 사람이 먼저 내 발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부흥이 I rise up이 rise up 오이코스보다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것이 나의 영적인 그 부흥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면 무엇이 일어나는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10년 다니신 분들 5년 다니신 분들 15년 다니신 분들 이제 8, 9년의 역사 가운데 이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역사를 보신 분들은 짜릿해요 지금 이 예배당을 보세요 이 예배당 들어왔을 때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그때 있었던 사람처럼 얘기하지만 제가 그때는 없었지만 수없이 들었고 상상해 보니까 비전으로 봤을 때 여러분 여기에 요정도 찼다고 그래요 맞아요 지금은 지금 여러분 이 반 부채꼴 모양의 모든 그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50명 넘는 사람의 SLS 세미안 리더십 스쿨에 이 수료자가 나오고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입 목자 목녀로 세워지는 이유가 뭘까요? 신입 목자 목녀가 필요해서요 그래요 그만큼 목장이 지금 너무 많아져서 신입 목자 목녀가 필요하니까 지금 이분들 팔을 닦이면서 임명해 드린 거예요 이 부흥의 역사를 본 사람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자기 자신이 5년 동안 10년 동안 여기에서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요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전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이라 영어를 읽습니다 for where two or three come together in my name there am I with them that's Jesus' promise that's God's promise He promised that He will be there wherever two or three people gather together in His name in Jesus' name so if we gathered her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nd the Holy Spirit and God the Father God the Son God the Holy Spirit here we have our God 여기에 하나님이 같이 계신 거예요 아멘 It's not my work It's the Bible 하나님이 두세 사람 이름 여기에 어쩔 때는 내가 그냥 억지로 온 사람도 있겠죠 한두 명은 아니면 제로 저는 믿고 싶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왔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이 두세 사람은 넘을 거 아니에요 아멘 저랑 목사님만 해도 두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셨습니까 그럼 성령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Because it's a promise of God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읽게 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예배당 안에 가운데도 계셔서 운행하고 계세요 예배를 인도하고 계세요 He's orchestrating this service the Holy Spirit and at the same time He's receiving this service 그리고 동시에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운행하시면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의 감격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내 안에서 꿈틀대시고 내 안에서 자유로이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좋아해요 성령님 오늘 이 예배당 가운데 자유로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유로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Feel freedom to use us and to work in us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자유로우시면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모이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기 비행기를 힘쓰는 사람들은 바로 나의 부흥이 먼저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나의 부흥 먼저 챙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목사님 내가 힘들어도 섬겨야죠 내가 그냥 메말라도 섬겨야죠 너 그거 아니에요 우리 비행기를 타면 뭐라고 그래요 먼저 위급상황 때 자기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그 다음 옆에 사람 껴주라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비행기 탈 때 보는데 애랑 엄마가 앉아있어요 근데 엄마가 먼저 끼는 거예요 어머어머 저 사람은 한국 엄마가 아닌가 봐 애를 먼저 껴줘야지 그치? 근데요 먼저 자기 엄마가 끼고 나서 껴줘야 애를 끝까지 껴줄 수 있대요 옆에 사람 먼저 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산소호흡기를 끼고 그래야 두세 사람이라도 더 끼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산소가 부족한 가운데서 죽어버리면 옆에 사람 한 사람 구해주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세 사람 여섯 사람을 책임질려면 내가 먼저 산소호흡기를 끼워야 돼요 내가 먼저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이 I rise up이 돼야 목장도 rise up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우리 46절의 말씀을 한국어로 봤으니까 영어로도 봤으니까 이번 헬라어로 보여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어머 그죠 자 헬라어를 봤는데 여러분 여러분도 여기서 읽을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노란색으로 제가 해놨는데 보면 O-I-K-O-V처럼 생겼죠 저걸 발음을 뭐라고 하냐면 오이콘이라고 해요 저거의 원형은 당연히 여러분 아시죠? 오이코스죠 오이콘이 될 때도 있고 오이코이가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뭐 이 문장 안에서 다르게 바뀔 수도 있으나 오이콘이라는 단어를 보고 우리는 오이코스다 라고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오이코스의 뜻이 뭐예요? 그릭 요거트 아니죠? 아니에요 그릭 요거트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알아요 제가 슈퍼에서 오이코스 사봤어요 이러면서 여러분 그릭 요거트를 생각하시면 안되고 그릭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 오이코스는 house 집 패밀리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이코스 아 목사님 그냥 영어로 하면 되지 뭐 또 헬라어까지 보여주시면서 거의 비슷하니까 여러분 너무 어려운 거면 제가 안 보여드리는데 프로스칼레테오 이런 거 안 보여드리잖아요 그냥 아 보여드렸구나 오이코스 우리가 1년 내내 52주 동안 오이코스 얘기 나오고 여기에서 rise of 오이코스 할 텐데 오이코스 헬라어로 봐야겠죠 그래서 오이코스 집 패밀리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 46절 말씀에 어디에 집이 나올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어디에서 어디에서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 시작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모으고 this home 오이코스 the word itself means house or family so in 46 and 47 46 if you say everyday they continue to meet together in the temple courts they broke bread in their homes this home is 오이코스 오늘 우리 커넥트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home, house 이 집에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오이코스 나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 주일 예배 드리고 그치 우리도 집에 가서 아 밥 먹고 또 가족들하고 하니까 아 우리도 46절처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 모인 집은요 목장 모임의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이코스를 목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모여서 솔로만의 행각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그 콜트에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한 열 가정이 모였으면 열 가정으로 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 가정이 모였으면 한 두 가정 정도 세 가정 정도에서 세네 가족이 모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럴래요? 목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떡을 떼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음식을 같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목장 모임의 성경적인 행태입니다 성경적인 표본이에요 그런데 저는 두 번째 여기에서 홈, 하우스가 나오면서 목장으로 바로 보지 않고 이 목장이 모였던 집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원해요 먼저는 I rise up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가정의 rise up이에요 같이 한 번 읽습니다 시작 가정의 부흥, family rise up 여러분 두 번째 family rise up이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먼저 이 가정에 모였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로 치면 목자, 목녀의 가정이었을 거예요 초원지기의 가정이었을 거예요 목자, 목녀님의 가정 초원지기의 가정을 오픈해서 목원들이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음식을 나눈 것처럼 당시에도 교회 지도자들의 집에 모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교회 지도자들에서 집에 모이는데 여기에서 교회 지도자들의 집이, 가정이 안 좋고 사이가 흩어지고 broken family가 돼버리면 이분들이 여기에서 모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조심하십시오 목자, 목녀님들 특별히 신인 목자, 목녀님들 제가 어제도 목자, 목녀 훈련 저녁에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이상스레 목장하는 날은 부부싸움을 사탄이 건드려요 계속 왜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고 사람들이 하나님, 성령님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찬양을 받는 것을 사탄, 악마, 마귀가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계속 찔러요 그럼 목자님이 울컥하실 때가 있고 목녀님이 울컥하실 때가 있고 또 자주 종종 목자, 목녀의 자녀들을 건드릴 때가 있어요 목자, 목녀님은 준비가 다 됐는데 자녀들이 엄마, 우리 집에서 목장 안 하면 안 돼? 아빠, 우리 집에서 목장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심각하게 들으시는 건 여러분들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라서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저는요 다음 목자, 목녀 임직식 때는 이렇게 임명식 때는 자녀가 옆에 나와서 목자, 목녀 키즈 해서 또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들도 어린이 목자, 목녀로 받아야 돼요 왜 안 그러면 여러분 자기 집에 막 애들이 들어오고 자기 방에 막 애들이 들어와서 목원들의 그 가정에서 아이들이 막 들어와서 놀려고 그러면 그거 만지지 마 Don't come into my room! 이러면서 막 싫어할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저희 교회는 이렇게 대화를 해요 목사가 쭉 진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족이 하나가 돼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목자, 목녀님이 부부싸움을 했어요 제가 어제 굉장히 실질적이에요 부부싸움을 해도 그날 목장 취소하지 마십시오 더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드렸어요 여러분 목자, 목녀가 부부싸움을 하고요 목녀님이 혹은 목자님이 이러는 거예요 오늘 목장 자기가 인도해 난 방에서 안 나올 거야 3시간 넘지 마 나 방에 갇혀 있으니까 이러면 목장의 은혜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아예 취소해버리면 사탄이 아싸 오늘 내가 이겼다 다음 주도 한번 써먹어봐야지 목원들도 똑같아요 목원들도 여러분 우리 플라스퍼 또 우리 콜로니, 우리 맥키니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 맥키니, 이 플라스퍼는요 30, 40분 넘게 걸린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차 안에서 우리 애들과 전쟁이에요 한 20분쯤은 참다가 그 이유는 못 참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엄마, 너무 멀어 가지 말자 그리고 여러분 참 신기하게 사탄마귀 악마가 이 목장하는 날 또 차를 꽉 막혀놔요 이 달라스에 여러분 뉴욕도 아니고 LA도 아니고 달라스인데도 막 차가 막혀요 그러다가 그냥 우리 돌아가자 지금 시간이 막 너무 그러면 또 그날따라 그 아버지는 결단심이 강하고 터프하게 그래 오늘은 차 돌리자 여보, 목자 목녀님한테 전화해 오늘 못 간다고 우리 오늘 외식이나 하자 분명히 그 다음 주에 또 그럽니다 사탄마귀가 얼마나 장난을 하는지 몰라요 가정이 먼저 든든해야 목장이 돼요 아멘이십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어렵고 가정이 시험 들었는데 목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우리 가정이 지금 어려워서 목사님 말씀 그대로 목장 못하겠어요 이제 내려놓을래요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답니다 나중에 근데 그럴 때 하라는 건 뭐냐면 내가 먼저 부흥으로 영적으로 회복받고 우리 가족이 회복받을 수 있도록 빨리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임명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목자, 목녀님들 쉬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come back I know you're hiding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지금 교회 다니고 계시는 분들 나오세요 그리고 괜찮아요 한번 잠깐 쉬신 거 that's fine 그리고 2년 동안 3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니까 본인 나름대로는 편할 수 있을 거예요 왜요? 모이는 것에 그 수고와 그 염려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더 은혜도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 떨어져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나 혼자 되는 거예요 제가 크리스마스 때 우리 목사님들께 이런 제안을 했어요 목사님들 우리 전두사님들 우리 같이 선물 교환을 한번 해봅시다 아 이렇게 우리 좀 중직들까지 해서 선물 교환을 막 할까요? 그러면서 한 20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표정들이 별론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분이 용기내서 말을 쓰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 다 초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아 나만 초원이 없구나 최병락 목사님, 이수복 사모님, 최수복 사모님이 가시면서 그랬거든요 목사님, 단임 목사는 사실 초원이 없어서 더 외로워요 그러셨어요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선물 주신 분들 너무 많고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막 이렇게 그런 모임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목장이 없는 분들은 이렇겠구나 내가 단임 목사인데도 이 감정이 들었는데 목장이 없고 혹은 목장을 하시다가 힘들어서 나가신 분들 외로우신 분들 분명히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그때 주셨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또 그래서 선물 교환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참 제가 그래서 크게 기증을 하긴 했는데 여러분 제가 들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생각보다 세미안께 외로운 사람이 많아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전수조사를 해봅시다 앞뒤 좌우 분들만 축복하면서 외롭지 않지 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외롭지 않지 내가 있으니까 처음 보신 분들한테 좀 해보세요 처음 보신 분들한테 처음 오신 분들한테도 좀 해주세요 처음 오신 분들한테 외롭지 마세요 우리가 있어요 외롭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교회 갔더니 한 분도 알아보는 분이 없고 그냥 제가 그냥 조용히 있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처음 왔는데 알아볼 수는 없죠 그러나 저희가 죄송합니다 인사를 못 드려서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이 새신자반까지 오시면 저희가 막 극진히 환영하는데요 새신자반을 안 오시는데도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좀 말씀만 해주세요 저랑 악수래도 한번 하시고 저 오늘 새로 왔어요 그러면 새로 오셨어요 가세요 이럴 목사는 아니에요 제가 근데 마치 새로 왔는데 조용히 오셨다 가시면서 이메일에 쓰세요 제가 갔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서 제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혹시나 새로 오신 분이 있다면 저희도 부족함이 너무 많으니까 한번 인사해 주시고 한번 새로 왔다라는 한마디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에서 먼저 회복되고 교회로 와야 한다 이것이 가정의 우리 부흥 두 번째를 봤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목장의 부흥입니다 목장의 부흥 46절 47절 말씀 가운데 목장에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와 많이 먹었다 먹고 떡 먹고 음식 먹고 또 먹었네 한국교회 갔다 우린 잘하고 있다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 떡을 떼며 라는 말이 성경에서 나오면 무조건 주의 만찬이에요 떡을 뗀다라는 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그 몸을 떼서 나눴다라는 얘기에요 그 몸을 떼서 나눌 때 고린도전서 11장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게 떡 나누는 거예요 주의 만찬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했는데 여러분 떡을 나누면서 나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하셨으면 뭘 했겠어요? 떡을 나누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나눈 거예요 예수님을 나눠서 떡을 나눈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떡을 여러분 이 떡도 생각하시면서 어느 권사님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인절밀 좋아하셨을까? 아니면 백설길 좋아하셨을까? 예수님 우리 주님은 무슨 떡을 좋아하셨을까? 내가 그 떡 사고 싶다 여러분 그 떡은 맛조브레드라는 떡이에요 그 떡을 지금 유대인 마켓 같은 데 가면 아직도 맛조브레드 팔아요 맛조브레드는 만지자마자 부셔져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주식으로 먹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이것을 나눠주셨다라는 것은 자기 몸이 그렇게 짜르륵 부러지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의 만찬을 할 때마다 주님 이 입 속에서 지금 주님은 부셔지시고 녹아지셨습니다 그 몸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제가 말 그대로예요 맛조브레드처럼 부셔지고 녹아지셨어요 우리의 입 속에서 녹아지셨어요 그 떡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계속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떡을 떼며 복음을 증거하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거는 우리가 배불리 먹었다라는 것보다 부족한 자가 없고 굶는 자가 없을 수 있도록 음식을 먹였다라는 말이에요 저를 따라서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음식을 먹인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하를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왜요? 모든 것을 통용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통용하기 전에 뭘 같이 나눴나 음식을 같이 먹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굶는 자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음식 걱정하는 자가 없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목장에서 먹이세요 초원에서 먹이세요 분명히 혼자 되신 분들 중에 음식 못 먹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시니어분들 중에 음식 다 못 챙겨 드실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몸이 건강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 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분들한테 오늘 시니어분들한테 저번 주에 들은 건데 이렇게 나물이나 뭐 이렇게 생으로 갖다 주시면 그걸 또 요리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요리해다 주세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음식을 나눠야 돼요 먹이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목장의 부흥입니다 말씀을 먹고 음식을 먹었을 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선포될 때 언제 떡을 떼면서 그래서 저는 우리가 주의 만찬을 교회에서도 하지만 만약에 하시고 싶으면 목자 목련님들이 같이 떡을 떼시면서 또 우리 주스를 마시시면서 작은 성찬을 한번 해보세요 공개배에서는 목사들이 이렇게 분병 문자를 하지만 여러분 목자 목련님들이 해주셔도 돼요 목장에서 그러면서 함께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목사가 하든 목자가 하든 그게 목적이에요 총원지기가 하시든 모였을 때 떡을 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장에 복음이 살아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장이 이제 업되기 위해서 오이코스 라이즈업 목장 부흥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번에 라이즈업이잖아요 치얼업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붐업 단계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파워업 단계가 있어요 이거 우리 부목사님들이 기획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처음에 치얼업 때는 이제 연초죠 우리 목자 목녀님들 또 새로이 재배치되시고 초원사역자들 새로이 재배치되시고 목장 신청 이제 연초에 다 다시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목장이 계신 분들은 그대로 계실 때 목장 안 소속되신 분들은 이번에 한번 신청하셔서 저 목장이라는 게 여러분 오이코스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인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목장을 소속이 안 돼 있으시면 2020년 너무 허전하실 거예요 너무 외로우실 거예요 꼭 목장에 들어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목장 신청을 받고요 우리 목자 목녀 상담 신방 하면서 봄나들이 체육대회 또 헌신예배 목자 목녀들을 위한 헌신예배 특별 세미나를 계속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 보이세요? 공감 데이트 우리 이거 기획하신 목사님 굉장히 감수성이 높으신 분이에요 목사님 신방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공감 데이트라고 해보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오케이 데이트 하겠다 여러분 저와 데이트 많이 해주시고 초원 목사님들하고 데이트 많이 해주시고 우리 초원직이 분들하고 데이트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소하지만 여러분 신방이라는 개념이 똑같지만 다 같이 영적으로 데이트하고 같이 이렇게 상담하고 하는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붐업 시간은요 여러분 여름쯤에 이제 단기 선교 같이 가는 거예요 단기 선교 같이 가고 사역을 같이 나누고 또 가족 사진 찍기 목장의 사진 찍기 또 모임 사진 콘테스트를 엽니다 또 연말에 이제 9월 달부터 시작하는 파워업에서는 목장과 초원에서 탤런트가 있으신 분들 세미안과 탤런트 부상이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큰 상이 준비되고 있어요 특송도 하고 또 계속해서 공감 데이트 나누면서 여러분 커뮤니티 이제 같이 연말에 따뜻하게 커뮤니티 사역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배너로도 보이시지만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Rise Up 오이코스 2020에 엄청나게 신학적인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데 여러분들 빌딩들 다 보이세요? You see all the buildings here? What do they have on the top? 위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So each building stands for 목장 and small group and they represent Jesus and they worship Jesus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보여드리고 모든 목장들이 교회와 같은 거예요 이거 우리 교회가 만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하게 디자인을 고용해서 서울에서 만든 디자인이에요 글씨도 그분이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쓰신 거예요 예뻐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래서 가운데 하얀 거 교회 보이세요? 하얀 교회? 어느 교회 닮았어요? 세미안 교회가 가운데 딱 있어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면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거 보세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가운데 세미안 교회가 하얀색 우리 앞쪽 보시면 십자가 두 개 위에 달려있고 가운데 달려있잖아요 그게 우리 세미안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목장들의 모든 목장들이 모여 모여 주일날과 금요 성령 집회 때는 가운데 우리 세미안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 이것이 여러분 각 목장에 십자가를 세우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목장이 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교회에 부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47절 읽어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무슨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요? 무슨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구원 받는 사람이 날로 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잘 보세요 세미안 교회가 부응을 해야 되고 영적인 부응이 먼저고 양적인 부응이 이뤄질 텐데 우리 교회 부응은 무슨 부응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부응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고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진짜 부응이지 아이고 제가 다른 교회 다니다 왔는데 여기 교회가 더 좋아서 왔습니다 물론 환영하지만요 환영합니다 두 손 벌려 환영하지만 진짜 부응은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을 때 일어나는 것이 진짜 부응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또 일어나냐면 목장에서 일어나야 돼요 목장에서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오셔야 돼요 목장에 믿지 않는 분들이 오셔서 가족들하고 먼저 친구가 되시고 가족들 안에서 함께 마음을 연 상태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심장과 영혼 가운데 들어갈 때 교회도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는요 목장은 다니고 있고 교회에 안 나오는 성도님들 꽤 많습니다 유튜브로 절 본대요 유튜브로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면 Come to our church 같이 예배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목장만 다니지 마시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더 쉽게 갈 수 있는 건 목장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교회 오는 것이 이렇게 전혀 거리낌이 없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오는 거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 그냥 초대하고 함께 고기 구워 먹고 함께 밥해 먹을 때는 쉽게 올 수 있어요 그것이 그분에게 더 적절하다면 여러분들은 목장을 통해서 전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더해 주셨다 이것이 교회의 부흥인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내년도 많은 사역을 하는데 몇 가지만 주요 사역을 여러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두 개의 단기 선교지가 개척됩니다 이번 해까지 우리는 2019년까지 인디언 선교를 열심히 국내 선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올해는 두 곳의 해외 선교지가 개척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 4월 달쯤에 여러분들한테 3, 4월 달쯤에 해외 선교지 가실 분들을 등록받을 겁니다 알렐루야 여러분 세 곳이 될 수도 있어요 Even Better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가 단기 선교사로 파성했던 팀이 150명 정도 돼요 올해 50명만 더 2020, 2020으로 다 맞춘 거예요 두 개의 단기 선교지 그 다음에 200명의 단기 선교사 파성 50명만 더 가면 되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목표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줄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개의 교회 개척 두 개의 초원 신설 20개의 목장 배가 2020이에요 두 개의 교회 개척 할렐루야 아 일부보다 반응이 좋으시네요 일부를 따라 지금 이미 휴스턴 기도 모임이 생기고 있고 내일 저는 이 목과 이 몸을 가지고 또 휴스턴을 갑니다 가서 거기 분들 만나고 또 장소 찾아보고 1박 2일이 될지 2박 3일이 될지 아무튼 휴스턴 보고 와요 그래서 여러분 휴스턴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한 것 하나님께서 주실 때 교회가 세워지고 이건 우리가 세워야 돼요 아멘 어 목사님 두 개의 목적 했는데 왜 하나만 세우셨어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제가 바라기는 두 개의 목적 하셨는데 세 개의 교회를 세우셨네요 이런 2020년 연말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개의 초원 신설 이미 한 개의 초원 신설 됐어요 할렐루야 20개의 목장 배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신규 목자 목녀님들과 아주 능히 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2020명의 예배자 양성 우리 교회는 등록교인 이미 2000명은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나 예배자로 주일 예배자로 드렸을 때의 예배자 2020명 아마 충분히 지금 거의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목표를 갖고 하기 때문에 2020명 예배자 양성입니다 전교의 2020시간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2020시간 하라는 말씀 아니고요 놀라지 마세요 전교인이 2020시간이에요 여러분 2020명 성도면 한 시간 기도해도 2020시간이에요 그죠?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천명이라도 두 시간 기도하면 돼요 이미 이뤘어요 이미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나가시면 체육관 가는 길에 이런 전광판이 있습니다 기도현황판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기도현황판 지금 요게 걸려 있어요 특별 제작한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2020시간 못 넘으면 저거 갖다 팔을 거예요 그런데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0시간 기도하고 2020명의 예배자 양성 2020시간 커뮤니티 사역 누가 하겠어요? 우리 목장에서 초원에서 2020시간 커뮤니티 사역을 하고 또 목장별로 매일 20분 중복이도 한 사람이 20분 중복이도가 아니라 목장에서 20분 중복이도 하자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목장, 목원들 여러분 10명이면 2분씩만 기도해도 20분 기도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자는 것이죠 이것만 하고 딱 2분씩만 기도하세요 하지 마시고 당연히 20분은 넘어야 돼요 매일 20장 10분만 계셔도 두 장씩 읽으시면 돼요 매일 20장 읽고 성경 통독하고 매주 20개의 감사 제목 나눈다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한번 하겠습니다 작정하겠습니다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이제 새해를 시작했는데요 모든 교회가 이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940년대에 독일의 고백교회 컴패션 철치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나치의 이 군화짓발에 다 교회가 밟히고요 히틀러한테 타협했어요 컴프로마이스 했어요 근데 절대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겠다 우리는 히틀러 찬양 안 하겠다 했던 교회가 바로 컴패션 철치 그 고백교회였습니다 그 고백교회 교인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악망하면서 그렇게 모일 수도 없고 숨어 지내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의 지도자는 디트리 본헤퍼라는 존경받는 신학자였고 목사였습니다 이 디트리 본헤퍼는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21세의 phd를 끝낸 아주 천재 신학자예요 미국에 일찍이 와서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이 신학계에서 록스타가 된 사람입니다 신학 저서도 참 많이 썼고요 나를 따르라 한국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우리 교인들이 읽고 있는 나를 따르라 아니면 제자도 커스터브 디사이퍼십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쓴 작가 우리 목사님이에요 이게 고백교회의 성도님들이에요 그 남성 성도님들이에요 근데 나치군이 이제 점령을 하고 이 보네포 목사님이 투옥이 됐어요 감옥에 갇혀있는데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으면 2년을 넘기는 그 시점에 너무나 추웠던 1944년의 겨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12월이 되자 고백교회 교인들은 서로 모여서 그 지하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절대 이 나치군에게 들키면 안다니까 자기들이 소리 죽여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새해를 맞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보네포 목사님은 감옥에서 얼마나 추우실까 보네포 목사님이 갇혔던 그 베를린의 태겔 밀리터리 프리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기만 해도 싸늘하죠 너무나 그 추웠던 12월 독일 참 12월 추워요 근데 저기에서 하루하루를 버텨가며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던 그 분 자기를 걱정하는 그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기도문을 작성합니다 여러분 나는 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에 그 선한 힘에 감싸서 놀랍게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지금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들과 이제 1945년 새로운 한 해를 엽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다음 연도의 일을 기대합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하루가 이 감옥에서 새롭습니다 이 글을 고백교회 교인들 또 자기 가족에게 보내고 4개월 전 후에 독일군이 패하기 딱 4개월 전인데 1945년 4월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 받았던 편지 그 글을 그 교인들이 받고 보네포 목사님은 이제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감옥에서도 평안을 하나님의 주신 평안을 누리고 새해를 우리랑 맞이했던 우리 보네포 목사님을 기억하자 이 찬양을 그래서 1977년 이후에 지그프리드 피에스라는 사람이 작곡을 해서 이 아름다운 멜로디를 붙였습니다 제가 한번 1절을 이렇게 찬양할 테니까 여러분 이어서 찬양팀 나오시고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해를 연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힘에 고요함과 평화나 것을 누렸던 보네포 목사님 멀리 함께하고 있진 못하지만 그 교인들과 함께 걸어갔다라는 그 고백이 여기에 담겨있습니다 나 그대들과 다시 한번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며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해를 연해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옆에 손잡고 같이 한번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같이 하고 싶어도 같이 할 수 없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평화 우리는 이렇게 손잡고 한해를 같이 시작합니다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여러분들과 한해를 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손잡은 손을 한번 같이 들어봅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2020년 기대합니다 주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루 또 한 마지막으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주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전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한 그 하늘 새로 그 하늘 새로 손을 내리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독일의 그 나치군의 점령에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저 그들이 원했던 것은 연말 송구영신 예배 같이 드리고 새해 첫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고 싶은 그 열망 하나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하나 되었던 그 교회 시와 편지를 보내며 여러분들 우리는 이 길을 함께 열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함께 열어가고 있습니다 평강 가운데 나는 거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보네포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2020년도도 북한에서 중국에서 그렇게 공산국가로 다친 국가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똑같은 어려움을 고초를 당하고 있어요 선교 갔던 선교사님이 돌아오지 못하고 북한 감옥에 있습니다 선교 갔던 목사님이 중국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원하는 단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것처럼 주일 첫 예배 함께 사랑하는 교인들과 드리고 싶었던 그 마음뿐일 거예요 우리는 지금 비전을 선포하고 2020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풍족하게 비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안에서 2020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어려운 교회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해야 되는 그 마음과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만 위에서 사역하다가 사그러지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어려운 교회들과 북한의 그 갇힌 교회들과 중국의 그 갇힌 교회들과 아버지 하나님 공산국가의 그 폐허 속에 있어 있는 그 지하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세미안교회 2020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신사랑과 예수 그리소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은혜와 그 사랑 부활의 기쁨과 그 능력 성령님의 가마감동 역사하시미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못한 교회들 너무나 많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는 교회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2020년에는 더 그런 교회들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국에 있는 교회든 한국에 있는 교회든 아버지 하나님 공산국가에 있는 교회든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 새해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세미안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부흥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님의 귀한 건석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하루하루 삼가하시는 일터사역과 가정사역 위에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소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또 어떨 때는 지금 감옥에서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이 몸된 주님의 교회 2020년 놀랍게 쓰실 주님의 도구 세미안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의 신주를 찬양합니다 사랑의 신주를 찬양합니다 사랑의 신주 사랑의 신주 사랑의 신주 내 갈 길이 너 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목장으로 봉하는 게 라이저 보이코스 2020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리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원 우리 우리 이것 우리 우리